선생님, 잠깐 시간 좀. 너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께 좋은 기회를 드리거든요. 아, 장난감이죠. 우리 집 무교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제발 저리 좀 가라고.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야, 당신. 틱톡커 아니야? 그, 신삼아. 틱톡. 아, 그게 아니라. 저랑 게임 한번.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아닌데. 제가 자꾸 실수를. 딱지치기 하시죠. 선생님이 이기시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고, 선생님이 지시면 1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 진짜지. 그럼 내가 먼저 친다.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아이고, 돈이 있는데 왜? 한 판 더 해. 빨리. 한 판 더. 빨리 줘. 없어? 없어? 옷 벗어. 한 판만 더 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한 판 더 해. 양발벗어. 사장님, 차라리. 이건 뭐야? 주세요. 그건 제 거예요. 사장님. 주세요. 그건 제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줬잖아요. 선생님 그건 제 거예요. 주세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뭐야? 차준이야? 첫 번째 게임. 선택의 시간이. 아니, 저기. 미안하다. 너무 세게 맞아. 잘했어. 너무 세게 맞아. 근데 나는 이 정도는 맞아야 돼.